구음을 따로 음악을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. 구음은 무용, 춤을 출 때, 장단을 치면서 춤을 출 때 구음을 하는 거예요. 춤을 출 때 구음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거리 장단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어쩔 때? 신하위 같은 걸 할 때. 신하위 같은 것을 할 때, 신하위가 무속 반주 음악이잖아요. 신하위를 할 때 어떻게 해? 그때도 구음이 필요해. 그러니까 굿에서도 구음을 하고 신하위에서도. 신하위도 결국은 굿에서 유래한 기약합주곡이기 때문에 굿 음악 반주를 할 때 쓰던 것이 신하위인데 그것이 따로 독립을 해서 어떻게 됐어? 그것이 다시 기약합주곡이 된 거야. 그러니까 관연합주곡이 된 것이죠. 신하위가. 그래서 기약곡이라서 반드시 구음이 필요해요. 어떤 구간에서는 구음을 합니다. 살풀이 출 때 이거 구음으로 해요? 완전히? 그렇죠. 그렇죠. 구음이 들어가죠. 살풀이에 구음이 들어가죠. 살풀이도 뭐요? 결국 그것도 무속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. 굉장히 멋있어요. 자시다가... 나는... 난... 구청 시딱 노 노 너 P Ph Okay dose 하하하하하하 다 나 놀 너 하하하하 나 나 놀 너 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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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잘한다 우린 거라 다루나 디눋눋나 나다루나 디눋눋눋나 도건아 다aldaldaldaldaldaldrdi 시절 우린 거라 나나나더aldaldaldaldaldi 진이 씬주 MINT 진이 씬주 MINT 난 안녕히는 부분이 없어 난 croon 너무 슬퍼sy 너무 슬퍼들 노허어어어 고고구구 하나 둘 디디 노허어어어 고고고구 나로 그러지 노종나종 도중 나중 나나나 못 대지 마세요 나나나가 아니고 나나나 그냥 깨끗하게 내려야지 거기서 어륵 줘 시작 나나나 하나 하지마 나나나 떨어뜨려세요 그냥 슥슥 흥이 떨어뜨려 시작 나나나 디때루 닛 낫 이런데도 다 스틸카토식으로 시작 디때루 딛 딛 CON 아 르띠르루 지라 여기 참 더 발음 좋다 르띠르띠 Herrn 거지 더 이뻐 거기가 이쁘다 르띠르루 지라 르phones 시작 시답 넌 날 흐띠 띠띠 띠띠띠 롤 그렇죠 너 너 너 너 아 그러냐 거기는 넌 말 띠띠띠루 띠띠 띠띠띠 롤 이렇게 슬프게 점점점 이렇게 슈읍 못 이긴듯이 내려와야 돼 네 시작 낫나루 디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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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좋아 자 시작 아 여기 진짜 좋다 잘하면 정말 좋은데요 여기가 내가 했지만 이쁘다 야 여기까지 계속 나가 몇 번 아이고 어때요 담월님 좋아요 좋아한다 좋아한게 나면 좋다 시작 나 또 계속 1번만 더 나아 처음부터 시작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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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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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살게 되요 여기 떠가나부터 시작 성전 상대방 흪흪흪퐝 너 너는 여기가 안 되는구나.. 감사합니다.